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 이시라입니다. 오늘은 박명석 앵커와 함께 버크저 해설웨이, 그 중에서도 클래스 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드립니다. 저희 인포스탁 데일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버크저 해설웨이는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그렇죠. 전설적인 투자자, 오마아의 현인 워렌버핏의 회사로 유명한 금융지주회사입니다. 현재는 재보험 사업, 유틸리티, 에너지 사업, 화물철도 운송, 소매 사업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지주회사로, 엄청난 회사로 성장을 했죠. 원래는 섬유회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겨지지가 않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워렌버핏이 인수를 하면서 투자사로 거듭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 버핏이 왜 굳이 회사를 인수하냐, 탈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차저차해서 결국 버핏이 버크저 해설웨이를 정점으로 하는 지주사 구조를 만들어냈고, 지금은 이제 세계 최대의 종합투자회사, 금융지주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또 이야기해보자면, 이 버크저 해설웨이가 워렌버핏의 회사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워렌버핏이 세계 부호 5위 안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워렌버핏이라는 사람은 원래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1, 2위를 다투는 원래 그런 인물이었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벼락부자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제프 베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월급을 많이 받는다기보다, 테슬라의 지분, 아마존의 지분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 회사가 이제 성장하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부진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버크셔 해설웨이는 주가가 좋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워렌버핏 아저씨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5위 밖으로 밀려나서 조롱받다가,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5위 안으로 들어와서 막 또 찬사받고, 뭐 이런 그런 웃지 못한 상황입니다. 확인해보니까 버크셔 해설웨이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워렌버핏의 재산이 1167억 달러까지, 올해 들어 약 17% 증가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 CEO나 제프 베조스 CEO는 한 15%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한 30% 격차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500대 부자 명단에서 5위 자리를 1년 만에 되찾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와중에 또 석유 관련주를 추가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비싼데. 네, 어떻게 또 감을 또 냄새를 맡았는지. 버크셔 해설웨이가 옥시덴틀 페트롤리엄 주식을 총 6,140만 줄을 3월 초에 집중적으로 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통 주의 9%에 달하는 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뭐 변동성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워렌버핏이 보기에는 보통 금방 팔려고 사지는 않잖아요. 계속 이게 좀 갈 것으로 예상을 하나 봐요. 그렇네요. 그럼 현재 주가는 어떤가요? 버크셔 해설웨이라고 쓰고 워렌버핏의 투자 성과라고 읽어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쉐브론, GM, 애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적주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의 주가 수익률이 좋은 시기에 버크셔 해설웨이의 주가 역시 강세를 보이는데요. 수익률은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던 2021년 S&P 500 지수를 밑돌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뭐 많이 욕을 먹었죠. 드디어 이제 갔다. 그 투자에 대한 감이 떨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투자하면서 얼마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몇십 년 동안. 그래도 이 뚝심이 있다는 게 진짜, 그래서 지금의 워렌버핏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결국 작년 11월부터 기술주의 대대적인 조정장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던 시기에는 오히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버크셔 해설웨이는 애플, 스노우 이런 기술주 투자를 좀 제한적으로 하면서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주가가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아크 ETF가 요즘 또 욕을 또 많이 먹고 있죠. 아무래도 성장주 중심이다 보니까 돈나무 누나가 요즘에는 많이 혼을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쪽은 이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만, 결국에 버크셔 해설웨이 수익률이 아크 이노베이션 ETF를 능가하게 되는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팬데믹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따지고 보면 버크셔 해설웨이의 누적 수익률이 52.7%인데, 아크 ETF의 수익률이 50.87%래요. 결국 오를 때는 엄청나게 오르다가 까먹은 것도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버크셔 해설웨이의 지난 실적은 어땠나요? 지난해 4분기 매출은 718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691억 달러에 비해서 3.91%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1.53%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분기 EPS는 3.27달러, 시장 전망치인 2.91달러보다 12%나 높게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워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순이익을 따졌을 때 사상 최고치인 89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 기록했던 425억 달러 대비해서 2배가 넘는 규모고요. 투자 수익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62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순이익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감탄사밖에 나오지가 않네요. 그런데 실적 발표 후에 또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사주 매입은 계속하죠. 그런데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살 게 없다. 요즘 시장에. 그래서 우리는 자사주를 살려고 한다. 이런 거더라고요. 주주 서한을 보냈는데 그분이랑 같이 맨날 나오는 찰리 멍거 아저씨 있잖아요. 그 찰리 멍거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버크셔 에서웨이에 1467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어디다 쓸지 지금 고민 중인데 우리를 막 흥무시켜서 막 살만한 종목을 아직 찾지 못했다. 찰리와 나는 가끔씩 지금과 비슷하게 많이 보유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시기를 견뎌야 했다. 사실 비슷하죠.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어도 보통 이제 참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잖아요. 그러고 이제 많이들 후회를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참아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어렘버핏이 덧붙였다고 하고요. 대신에 작년 같은 경우에 자사주 취득에 271억 달러를 사용하는 정도로 자사주 매수를 현재 늘리고 있는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미 12억 달러어치의 자사주를 취득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데 현재 버크셔 에서웨이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항상 그렇듯이. 46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 40%가 IT업체, 30%가 금융사, 13%가 주요 소비재, 16% 기타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IT업체가 거의 애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40%가 거의 다 애플이고 금융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뉴욕멜론, 마스터카드 뭐 이런 쪽으로 구성돼 있어서 은행업체 중지진무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포트폴리오만 들어도 은행주랑 기술주가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기술주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뭐 올해도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은행주는 이론상으로 금리 인상 기조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대 마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융업종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기술주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기술주가 애플입니다. 뭐 애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죠. 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행주가 잘 버텨주고 그 다음에 기술주 반등할 때 애플이 더 크게 올라준다면 뭐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리스크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굳이 꼽자면 애플 지분이 비중이 좀 크다는 거? 네. 그게 리스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애플 걱정할 건 아니지만 한 종목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면 애플이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업 관련 리스크입니다. 보험을 발행했을 때 리스크를 잘못 계산하게 되면 비용이 소비자들이 내는 프리미엄을 상회하게 되고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 이거는 재보험사 특이라고 그냥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승계 리스크. 나이가 9순위 넘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버크셔 헬스웨이 투자하는 거는 그냥 워렌 버핏 CEO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승계할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버크셔 헬스웨이의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정말 투자의 기재가 아니 어떻게 그 워렌 버핏만한 투자의 기재가 또 있겠어요 솔직히. 고엽죠. 그거는 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뭐 이렇게 리스크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견조하고 재무 상태도 견조한 건 버크셔 헬스웨이의 당연한 장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최근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라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향후 전망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뭐 이 종목을 사서 엄청난 수익률을 내겠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죠. 그것보다는 변동성 속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나도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헬스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버크셔 헬스웨이는 워렌 버핏의 투자 성과로 다시 조명을 받았는데요. 올해 금융주 투자 수혜가 기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버크셔 헬스웨이였고요. 미국 주식탐구생활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종목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